광주에서 중국이 아닌 태국을 다녀온 40대 여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을 받았습니다. 지역 감염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의 16번째 확진 환자는 보건 당국이 가장 우려한 사례 그대로입니다. 중국을 가지도 않았고 당초 증상도 없었으며 경리나 능농 감시조차 없이 보름 이상 지역과 병원을 오갔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넘어 제주와 광주까지 뚫리면서 본격적인 지역 감염으로 넘어왔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항뿐 아니라 이런 대형 크루즈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국제여객터미널까지 갖춘 부산, 경남이 더 이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안전지대로 남을 거란 기대는 갖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역 차원의 대처는 항상 한 걸음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지침은 하루 단위로 바뀌는데 지역 전달이 하루씩 늦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지침이 바뀌면서 부산은 이틀 사이 접촉자가 갑자기 늘었다 줄었고 능동 감시자는 42명이 급증했습니다. 전수 감시 대상도 지침 변경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부산시 질병관리본부 사이를 번갈아 오가며 불안과 혼선만 키우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 감염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지금 지역에 보다 선제적이고 일관적인 대응 권한을 공유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LN 표중입니다.